오늘 뭐 할거에요? 만두? 네 만두를 지금 옆에서 할머니가 반죽은 해주시고 계세요 너무 맛있어 우리가 반죽은 못해서 지금 할머니가 반죽을 빚어서 지금 얕짝하게 빚고 있으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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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고 계시고 할머니가 반죽을 빚어주시면 우리는 여기서 만두를 빚을거에요 재료 소개부터 할까요? 김치 당면 두부 파 마늘 버섯 죽주나물 죽주나물 그리고요? 그리고요? 고춧가루 매운 청양고춧가루 그리고요? 그렇구나 청기름 청기름 그게 다인가요? 할머니 하하하하 재료가 많지 않아서 고기는 안들어갔잖아요 고기도 들어갔어요 갑자기 하는게 아닌데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몇개 들어갔어 다진 고기하고 뭐 해서 지금 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됐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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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만두소소 보여드릴게요 됐다 제가 무거워서 칼이 좀 아 칼칼 아빠가 계속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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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겠죠 뭐 꼭 비빔밥 같아요 멀리서 보면 볶음밥 볶음밥 근데 가까이서 보면 어때요? 아빠 이름은 좀 칼칼하게 완전 맵지도 않고 아빠가 하나 들리고 수아가 하나 들리고 자 화이팅 화이팅 잘 한번 해봅시다 예쁘게 한번 빗어봅시다 전만지 넣으면 퐁 만두가 터진대요 아빠도 만두를 자주 안 빗어봐갖고 나도 숟가락 왜 또 들어갔어 거짓도 넣으려고요 아빠는 하나 완성했습니다 와우 뭐야 뿌리났네요 도깨비같은 와 수아 아빠도 더 잘 있는데 됐다 와 이뻐다 옆에도 한번 보여드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여메 여메 엄마 만만한 회사 됐다 오우야 뭐야 이건 보여요 저 하나 이거 재밌어 이재철인데 아빠도 해봐 아빠 대박입니다 아빠는 욕심이 잡고 생겨서 차례대로 속이 점점 많아지잖아 이게 제일 잘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요거지 좀 이만해지겠는데 안녕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렇게 만두를 빚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 도와주시고 이렇게 빚었습니다 이따가 홍게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이따 봐요 안녕 자 삼촌이 개를 개를 사왔습니다 개를 안 보여 안 보여 개봉 이게 어떤 홍게하고 대게하고 섞였대요 삼촌이 대게 몇 마리 먹으면 되고 요렇게 앞에 한 마리 더 남쳐놨다 아 이게 홍게랍니다 빨간게 홍게고 하얀게 대게 이게 대게입니다 대게 배가 하얀 아 배가 빨갛고 대게는 하얗고 대게는 하얗고 배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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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셋 두 셋 하얀게 한 번 모기 먹으러 안 해놔 깜짝 깜짝 확 나왔냐 갑자기 나와서 목에 걸렸어 자 한 번 더 응 쁘 잘 箱 잘 안되 아빠가 이렇게 나왔어? 잘 보여 안보여 이제 만두 먹겠습니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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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으면 맛있을 만두 하지? 개만두 개만두 우와 내가 만든거다 아빠는 건가? 아니면 작게 만들었다면 세견면 돼? 딱 세견면 돼 후추 앞으로 후추 좋아 이거 말고 딴거 사 좋아 아빠는 60만원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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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를 하나 으깨갖고 많이는 안맞는걸로 배가 불러갖고 오 이거도 많았거든 이야 채 김치 죄김치 나는 얼굴에는 딴 않고 코에만 딴 자 이제 다 먹었습니다 오늘 홍게 또 뭐 먹었어요? 만두! 대게! 홍게 대게 만두 먹었죠? 어땠어요 오늘? 맛있었죠?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고 저는 다음에 또 더 맛있는 걸로 해갖고 뚜아랑 같이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그러면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인사드리죠 하나 둘 셋 봉쥬아